2021년 2월 6일 원정 17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노래방 문짝이 떨어졌어 여기가 입구야 와 미쳤다 와 무섭다 와 무섭다 귀신결하우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만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묵히야? 뭐야? 뭐야 방금? 뭐야? 뭐야? 이게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 이게 곰팡이가 많은데 뭔 소리야? 누구세요? 방금 소리.. 방금 소리.. 뭐야? 깜짝이야.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뭐야?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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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십니까? 계십니까? 어디에다운 건가? 어디서다운 건가? 이뻘가? 두 분이 끝 murmuring 제가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시작! 허밍 소리.. 자꾸 뭐가 들려? 4개만 들리나? 막 이런 소리가 들리나?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, 이 기운이 안에 있는 기운이 아닙니다 이거 뭐야? 뭐야..? 뭐야 잠깐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소리 소리.. 가까이 들어와요. 허밍 소리 안 들려요? 뭐 이런거.. 나만 들리는건가? 나만 들리는거야? 나만 들리는다. revers이 아까 탬버린이 분명히 움직인거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 탬버린이 아닌가봐 잠깐만요!! 잠깐만요!! 소리.. 이건 아닙니다 형님들아!! 여러분 스샷 준비! 스샷 준비! 스샷 준비! 저기요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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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!! 방금 그루투야!! 여러분들 저 방금 봤습니다 머리 위에가 직각이었어요 이거 그루투입니다 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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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ㅋ ㅅㄲㅇ ㅅㄲㅇ 쥬쥬 쥬쥬 잠시만요 어우 ㅅㅂ 2분간 2분간 3분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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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알람쌤 부탁드려요 3분간 3분간